아들아 너무 좋아 뭐지? 그냥 가서 부르지 아니야! 쳐다보지 마! 하하하하 야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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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다 그대로인데 나 왜 아파 보고 싶어 오늘 밤이 너무 좋은데 네가 없는 방에 시간이 못 준 방에 옆에게 위로 젖은 네 생각에 원조 하나 불이 꺾인 밤에 널 헤맑고 있어 이 방에 오코드bai 뭐라 그냥 노래 잘한다 노래 어렵더라고 괜찮은데? 아 이상하다 오늘따라 니가 참 미워 누가? 네가 없는 방에 시간이 멈춘 방에 내 배경 위로 젖은 이 생각에 번져와 불이 꺼진 밤에 널 헤매고 있어 널 헤매고 나 없이 한 번도 이렇게 혼자 남겨 저 본 적 없어서 시간이 여기 멈춘 것 같아 네가 또 어! 가사 때려서 내가 맞춰 더 황스던 빈 맘에 너 쉬지 않고 아픈 이야기 번져와 혼자 남은 밤에 널 헤매고 있어 희망의 이 노래 너무 좋아 첫 앨범이 듀엣곡이었어. 뭐? 타버렸어요라고? 어떤 게 타버렸다는 거지? 제목이 타버렸어요. 피처링한 게 이제. 살짝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? 왜요? 웃지마. 안 웃을게요. 웃긴 노래 아니야. 되게 진지하거든. 굉장히 템포 있는 노래. 데뷔곡 이런 느낌 있단 말이야. 누가 마질투보 불러달라고 그렇게 민망해. 여부타 있다 이거는 진짜. 하지마. 하지마. 좋은 노래야. 굉장히 좋은. 한상환이 형 사랑합니다. 아 나 그분. 작곡가입 알지? 내가 고등학생 때 인천가유주에서 대상을 탔거든? 거기에 대상을 타서 처음으로 연결 받아가지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. 처음으로 그 가이드 녹음이라는 걸 해봤는데 그게 2분 곡이었어. 오 난 그분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. 나의 처음이야. 그 분은 스타일감 잘 알잖아. 응. 따라다. 내가 형 덕분에 이제 코착력을 얻었지. 응. 다시 그녀를 보냈어요. 많이 아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지만. 참아야죠. 추억도 시계처럼 흘러가. 와 진짜 그분 스타일이긴 하다. 지금 노래가. 이게 이 후렴구로 가면 더 심해지. 다 보냈어요. 다 보냈어요. 대박이다. 이런 노래 했었지. 이렇게 부르는 걸 형이 좋아했었어. 그때는. 박수 한 번 주세요. 내가 노래 한 곡을 더 할 예정이야. 마무리로. 그래 해줘 봐. 180도를 하려고 하는데. 네. 이렇게 옆에서 들어도 되니. 하. 너무 영광이잖아. 한 번 해봐도 될까? 하. 좋지. 그럼 한 번 해보죠. 180도 같이 해주세요. 다 같이. 제가 이거 아직도 한 번도. 이거 마이크를 넘겨본 적이 없거든요. 내가 받아줄게. 와 좋았어요. 뮤직 스타트. 여러분은 지금. 밴의. 180도를 듣고 계십니다. 이야. 아하하하. 가사 알지? 알아. 가사 알아. 아까도 좀 틀린 것 같던데. 오 여기. 기름 진짜 싸다. 사랑 다 비슷해. 그래 다 비슷해. 너는 다르길 바랬는데. 넌 뭐가 미안해. 왜 맨날 미안해. 진짜 싸. 헤어지는 날조차. 너는 이유를 몰라. 이제 180도 달라진 너의 표정 그 말도. 너무 따뜻했던 눈빛. 네 향기까지도. 정말 너무나도 달라진 우리. 이 사랑 또 추억. 아직 그대로인데. 난. 헤정의 80도 변해버린 지금. 너와 나. 너무 힘들어. 아 좋다 좋다. 아까 해서 살짝 소름 돋았어. 하하하하. 그거 이제 나도 조금 줄이래. 왜 그래? 이거 하는 거. 아 좋아. 근데 그게 진짜 힘들어서 나오는 거야. 그게 더 시그니처야. 난 다 비슷해. 오늘 고마워. 같이 해줘서. 네가 같이 해주는 건 편하다 야. 아 그럼? 감사합니다. 김동준 씨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까지 같이 봐주신 Esquire 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김동준 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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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